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작년에 이때죠. 이때 이제 빠른 관리반에 우리 뒤에 이제 설명하실 우리 중기씨가 그때 와서 이제 빨리 하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본인이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엔 가보니까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빨리 오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. 잘 오신 것 같고요. 하여튼 상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이제 공부 선생님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마디 들고 싶은 거는 지금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. 오직 우리 해커스 반 학생들만 위해서 뼈를 갈아 놓고 있습니다. 단거나 상법이라 그래서 양이 적으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. 됐죠? 그게 제일 중요한 게죠. 그렇죠?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오시면 하여튼 우리 공 변호사님하고 우리 하영태가 여러분의 상법을 책임지겠습니다. 우리 해커스 선택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